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옆으로 걸어오던 70대 승객을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시내버스 종점이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.